베스트 이 사람? 네 베스트는 내 베스트는 내 크록스맨 베스트는 내 네 베스트는 내 베스트는 내 아 여기가 베트남 가짜 크록스를 판다는 매장인가? 이리 와봐 좀 혼나야 돼 가짜 파는 데지 여기 크록스 이게 다 가짜를 파는 건가? 내 허락 없이 크록스 본사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다 가짜에요? 네 이렇게 막 가짜를 팔면 안 돼요? 내가 진짜 크록스맨인데 완전 가짜? 이렇게 가짜를 파면 안 돼요 본사에서 혼나요 미국 본사에서 연락 올 수가 있어요 가짜 앞으로 안 파는 걸로 약속 네 오케이 가짜 안 파는 거고 가짜에 진짜만 파는 거고 아니 저기 또 크록스를 팔고 있네 짝퉁을 이거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짝퉁을 팔고 있는 거죠? 어제 옆 가게에 혼줄난 거 못 봤어요? 난 다 알아 이거 거의 다 이렇게 가짜 신지 말라고요? 뭐라는 거예요?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 뭐 잘못했어? 영어로 없음 감사합니다 유튜브 설치 크롭스맨 고맙습니다 안녕